저울에 달아봤더니 팔것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저울로다가 달아보는지 모르겠다 그건 내 성격이다 찰칵 인증사 찍고 오늘도 바오쌤이 농원에서 먹거리를 준비했습니다 요거 지금서부터 다듬기 1시간 할겁니다 엄청 재밌어요 시골은 요즘 먹거리 천지랍니다 내가 요것도 요렇게 찍어놨고 그 다음에 개나리도 꺾어서 요렇게 개나리 꼭 앉아서 다듬으면서 볼려고 꺾어다가 요렇게 해놨습니다 키친클럭클럭 하면서 할미꽃모종 요렇게 했죠 요거는 요거는 1년생 시뿌린거 1년생이구요 2년생은 2년생은 요기 할미꽃 언덕에다가 심어놨더니 심어놨더니 요즘 꽃피기 시작했답니다 여기가 여기가 할미꽃 언덕이랍니다 우리 된장항아리도 보이고 바베큐 파태는 것도 보이고 명자나무도 보이고 그런데요 여기가요 동강 할미꽃이 낮에는 쫙 벌어졌는데 저녁때가 되니까 여기 오므리고 있네요 요게 내가 씨뿌려서 가꾸어 놓은 동강 할미꽃이랍니다 낮에 활짝 펼 때 보여드릴게요 안녕 씨뿌려서 내가 가꾸면 할미꽃 동강 할미꽃 철컥 3분 영상은 바하샘이 농원에서 즐기고 있습니다 호호호호호 걸음탭이 이제 많이 와 목련은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 이쁘다 목련은 다 아 떨어졌습니다 흐흐흐 그래서 바하샘이에서 놀면서 오늘도 영상을 찍었습니다 땅땅땅땅 요거는 유민이가 꽃을 좋아해서 손잡으라고 요기다가 요렇게 꺾어놨다 꺾어놨습니다 칠컥 인증서 찍고 오늘입니다 3분 20초 영상입니다 도 도 도 도 도 도 도